잘 못 찍은거죠? 그렇지! 자주 가야지! 가슴게 팔아! 감사합니다 바위가 흔들린다? 지금 보일 것 같죠? 맞네요 흔들팀에 저리 가라 자일도 흔들거립니다 살짝 찌그러진 반달 모양의 바위가 흔들거렸네요 근데 이 바위에도 설명판이 있답니다 이렇게 큰게 한사람이 흔들어 여러사람이 흔들어 똑같이 흔들린다네요 진짜 이제 흔들어갑니다 혼자 속 호리 속 세 명이서 흔들어? 흔들이는 확대는 똑같다 이게 잘 움직이면서도 감성이 너무나 똑같은 느낌으로 안되고 그래 제가 아주 뗄 편이 아니거든요? 근데 뭐 질길래 다 재밌게 흔들봐요! 흔들봐요!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감사네 가까이 봐도 좋고 멀고 사봐도 좋은 흔들봐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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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면 밀수록 끌리고 흔들수록 신비로운 경우를 하고싶다면 여러분도 계산에 올라가보시는건 어떨까요? 흔들봐요! 흔들봐요!